2 아 오 5 아 어 4 4 5 5 어 어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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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5 5 5 9 사람 많네 생각보다 많아 뭐 먹어? 응? 닭만져 걸릴까? 응 뭐 먹어? 닭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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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빵도 있네 저기 한번 먹어봐 뭐 먹지? 응 인절믹빵 초코범버 초코범버 초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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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안 먹을래 다른거 먹을래 초코라 초코라 뭐 먹어요? 나 먹고 있어요 뭐 먹어요? 뭐 먹을래요? 초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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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지? 왜? 진짜 뭐 먹어? 엉덩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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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잖아 엉덩이빵 여기 아기 아기 엉덩이빵 아기 엉덩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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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안 들어? 이거 못먹을래 좀 먹려고 엉덩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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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쁘지 않아 애플파이 저번에 먹었던거? 전에 먹었지? 응 저번에 먹었어 다른거 먹어봐 다른거 먹어봐요 다른거 자기 한번 먹어 티라미소 뭐야? 티라미소? 초콜릿 먹어봤어? 응 너 먹어봤잖아 먹어봤지? 그래서 뭐 먹을거야 다른거 먹어? 응? 다른거 먹어? 응 우유 생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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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마늘 파기 저거 나 저거랑? 그리고 감사방 이거 먹을까? 이거 먹자 됐어 됐어 어디있어? 저기 저기 가야해 코코 2개 나이프 하나 자리찾자 됐어 음료도 나왔는데 어디로 가? 올라갈까? 올라가? 응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디 갈까? 올라가 봐봐 올라가자 저기 앉을까? 저기 저기 자리있네 여기 별론데 사람 많은데 길 자리 없잖아 여기는? 여기 별론데 여기 가끔 이렇게 나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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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이며 건너가자 여기 있어? 여기? 응 있어 왜? 꺼졌어 녹화중인데? 맛있겠다 아메리카노 프린트 라테 사람 엄청 많아 사람 진짜 많다 여기서 제일 맛있어 프린트 프린트? 우리집에 근처 있잖아 매수 자연파 바닥에? 응 바닥에서 계속 먹었어 뭐하자 날라주세요 불러오니까 날라왔어? 날라왔어? 날라왔어 엉덩이 담아 잘랐어 애기 엉덩이 꺼네 먹기 편한대로 잘라? 날라왔어 왜 그렇게 잘랐어? 빵에다 먼지 떼어 왜? 빵에다 먼지 떼어 왜 그렇게 잘랐어? 어떻게 잘랐어? 어떻게 잘랐어? 아니 잘 안 잘라줘 안 잘라줘? 봐봐 아닌데? 잘 잘라주는데? 봐봐 내가 자른거 왜 이렇게 잘랐어? 짧게 잘라줘 이렇게? 응 이렇게 이렇게? 응 아니 어떻게 잘라달라고? 어떻게 잘라달라고? 이대로 이쪽으로 잘라달라고 대각선으로? 대각선으로? 응 이렇게 잘라 어 어 나온다 어 크림 나온다 연유도 있는가 봐 연유 넣었어 응 먹어보면 연유 냄새가 난다고? 연유 냄새가 난다고? 연유 냄새가 난다고? 이것저것 다 넣었겠지 아무래도 다 먹어봐 얼마나 큰데? 응 바나나 크다고? 이거 엄청 크네 얘는 바나나도 열리겠다 바나나 맞아? 바나나지 바나나지 응? 엄청 크지? 엄청 크네 우리나라는 바나나입이 이 정도 안 크다고? 이 정도 안 크다고? 응 이거 엄청 커 엄청 길어 얘는 길다 바나나입이 바나나 맞아? 바나나입이겠지 바나나입 맞아 바나나입 맞아 이 정도 안 크지 하자 맛있어? 응 왜? 살 더 찌는 거 아니에요? 왜? 왜? 살 더 찌는 거 아니야? 아니요 확실해? 어? 그러면 나 할 거 richtige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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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념인 101 이 집념인 다이들 간다 다이들 간다 오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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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찾으실래? 응? 추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왜 거꾸로 입었어 옷? 아닌데? 거꾸로인데? 거꾸로이야? 응 아 그러네 왜 거꾸로 입어? 아니 표패스인 줄 알았어 아닌데? 이런거 맞네 거꾸로 입었잖아 응 그러네 추워 이거 2층도 있어? 지하 2층도 있지 아니 2층 아 그냥 2층 가는거? 2층은 어디야? 거기 위에 우리 있었던 곳 응 우리야? 응 우리 저 어딨지? 저 있다 너무lle 우? 응 넘 shower 아 메한보증 넘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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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놀